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아멘. 신앙고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들 같이 서로 당해서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드릴 말씀 가지고 제자 디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뉴스 보신 것처럼 제26차 2023년 세계 램드 대회가 리더 수련회를 포함해서 본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파스꾼의 리더라는 주제와 램넌트 망대 25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졌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WRC 마무리하는 이 램넌트 나이과 전두자의 고백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해마다 한 15,000명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넘었어요. 3년 만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 저가 가보니까 우리 외원 램넌트 아이들만 영하부터 태안은 없고 영하, 영하, 유하, 유치 그 더운 날씨에 사진 찍는다고 밖에 쭉 앉아있는데 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이 아이들이 이 메시지 듣고 이 영적 분위기 잘하면 어떤 유물이 될까 엄청 기대가 됐어요. 우리 램넌트들 또한 천명 이상이 그렇게 다 참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누와트 뉴스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어느 종교단체가 행사하는데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참석해서 혼장주고 죽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교독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바누와트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학교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 학교를 세운 것도 울산에 딸이 대학교 다녔는데 경중가 어디 대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기념으로 혜린 딸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누와트 유치원 세웠어요. 그 이후로 중등 고등학교까지 다 초등 중등 고등 다 그렇게 세워주고 또 의료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올 때마다 총리 국회의장 그런 국가의 내각수반들이 다 몸이 안 좋아요. 그래 와가지고 부산에서 부산 고신의대에서 치료해 주고 해복식을 이번에도 국회의장이 왔는데 변기를 타서는 안 될 정도 위험한 수위에 있습니다. 그걸 다 수수레가 보내주고 그 10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포함해 전부 다 전 국민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훈장을 주고 감사했습니다. 바누와트가 지금 우리나라 경호들이 막 대통령이 뜨니까 나라에서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경호를 하고 특별히 부산 시장 중심으로 회의를 한 것이 부산의 세계무역 박람회 열잖아요. 그게 지금 사우디하고 붙었는데 사우디는 돈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누와트도 한 표고 그러니까 미국도 한 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누와트 대통령 잘 해가지고 표를 좀 한국 쪽으로 좀 몰아 달라고 바누와트 중심으로 14개 섬나라가 있는데 사모아부터 있는데 그 14개 중에서 최고로 힘 있는 섬이 바누와트에요. 그래서 바누와트 법대가 유일하게 법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바누와트에 다 나와. 다른 과들은 대학은 있는데 다 과들이 단과로 다 선마다 했는데 이 법대가 있다고 보니까 여기 바누와트에서 제일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몰랐는데 국가에서 엄청 관심 가지고 지금 뭐 부산시장이 유목사님들 좀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어떻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렇게 이런 현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부터 정말 은약을 심어 주어서 우리 같이 살지 말고 우리 어른들처럼 처참하게 살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고 처음부터 사람에서부터 사무엘처럼 희제도로 쓰임반 서미스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세계램논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후대인 후대 우리 랩너트들에게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서미스로 서미스로 참 자식 마음대로 못 하지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못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잔소리하고 무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더 상처가 되고 더 관계가 이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 기도합니까? 이삼출나라 하나님 오천용족 이 복음화 주욕으로 우리 자녀가 스님밖에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려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대로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핵심 플랫폼이 뭐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는 은약 기도 말씀 잡은 은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WRC는요. 메시지 중심이에요. 뭐 다른 거 거기 없습니다.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랩런드들이 24, 25 이 영혼의 십의대 앞에 망대를 확 꼬으시고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망대잖아요. 망대가 뭐예요? 빛을 확 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 저 등대 망대 딱 세워놓으면 배들이 지나가다 다 여기 암초가 있구나 다 알고 방향 맞춰주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망대가 되요. 하나님이 나의 방대인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망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쫙 나오도록 여러분 바라보고 인생의 답을 찾도록 여러분 바라보고 방향을 잡도록 네 경영학의 아버지 우리나라는 피터 드러크 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진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 고정관념 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에요? 격변의 시대에요. 지금 AI가 등장하십니다. 이제 제한시기 이상하면 사람들이 파멸할 정도로 무서운 이런 과학의 발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는 이럴 때에 우리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담으라. 여러분 새롭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하는 시대는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고정관념 그 잡혀 있어서는 이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나이를 먹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패러다임만 바꾸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고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고정돼. 나이 많다가 뭐에요? 자기 생각이 못 빠져나와. 자기 고정관념에서 못 빠져나와. 그러면 더 발전이 없죠. 도태되버립니다. 그냥. 시대에를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해요.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늘 사실은요. 역사를 보면 우린 한국의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늘 앞서갔어요. 기독교가 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니까요. 이 교회가 구한말에 기독교는 신 새로운 문물의 보급처였어요. 교회가 교육식이 된다. 이 한민족. 교육식의 학교를 막 세웠습니다. 교회가. 이 뭐 병원 세우고 모든 거 다 교회가 교회가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성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와학당 배제학당 전부 연세대 전부 다 병원 그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스포츠 여러분 이거는 양복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합파 짓고 있는 우리를 교회 교회에서는 말이죠. 교육 스포츠 모든 다양한 문학 공급의 통로였어요. 일제강점기에는요. 기독교가 이 학교를 세우고 독립을 위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그렇게 양성을 한 것이 교회에요. 민족의 마지막 보로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립 독립하겠다고 34명이잖아요. 그 기독군들이에요. 목사 기독군들이었다. 교회가 그렇게 나라에 영향을 입혔습니다.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교회는 시대에 앞서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의 주도자들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불신자들이 밀리고 있어요. 세상에 밀리고 있어요. 3단체는 완전히 정치인계 사회를 다 잡아버렸어요. 특별히 경제를 다 잡아버렸어요. 문화를 잡아버렸어요. 교회는 종교단체에 밀리고 있고 좀 더 열하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이 상황을 우리가 브레이크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리스도니 되어야 되겠다. 영적 강한 용서가 되어야 돼요. 그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 일곱 명 랩런트가 나옵니다. 일곱 랩런트 이 일곱 랩런트처럼 저 우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여덟 번째 랩런트다. 하나님께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지금 상태 보지마. 언약 잡은 랩런트는 하나님이 서고야 마는 거야. 이거 랩런트가 어땠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포로 신분이 속국 그런 상태인데 그 신분에 빠지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눈치나 스스로 보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린 그런 신분이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니까요. 빠지지 않았어요. 환경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역으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후대인 랩런트가 일어나서 열방을 살리는 빛의 파스콘으로 생기되면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393 하면 됩니다. 393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3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파워 하나님은 하나님이 힘 주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잘 써가지고 단어를 몇 개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이 하려는 거예요. 일곱 랩런트가 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막연합니까? 드론이 파워 없어서 그래. 드론의 미션을 처음 하지 못해서 하긴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다락방의 찬양은 다 메시지에요. 메시지 그냥 노래를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무능한 내가 유능하게 된다니까요. 작은 내가 크게 된다니까요. 가난한 내가 부하하게 된다니까요. 실패한 내가 성공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포로를 썼는데 노예로 감옥에 가 있는데 종이로 써버렸는데 목동을 목동을 왕으로 써버렸는데 무슨 시험을 쳤습니까. 지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끝난거지.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4등 16장에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랩런트 디모델을 그리스도의 절대제사로 세워간거에요. 바울은 디모델을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델 전 우서를 제외하고도 고린도 이 후서 빌리포스 대사님과 전 우서 빌레몬스의 디모델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기대와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디모델가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랩런트들을 디모델처럼 시대적인 보금운동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언약적 도전에 불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전달의 중요성입니다. 1절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의 거기 디모델아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성교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이 환경이 1차 때와는 완전히 달라서요. 마가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간에 논쟁이 생겼고 결국은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따라서 1차 성교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봄을 들었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며 바울의 전략은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현장에 세워진 망대를 경고하게 그렇게 하는 양육 사역을 2차로 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디무대였어요. 디무대는 바울의 1차 성교 이행 때 복음을 받았어요. 당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내겼습니다. 이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어떻게 봐보았냐 하니까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 헤르메스다 그 당시 섬기는 신의 이름들입니다. 헤르메스라고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려 했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하냐 우리가 무슨 이 사람 이렇게 한 줄 아냐 정확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사람이나 우상 눈앞에 나타낸 현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쪽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시간표 성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가면 기절을 한 것입니다. 죽은 적으로 던져냈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깨어난 바울이 피투생이가 돼가지고 또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루스드라의 뒷무대가 있었어요. 그 뒷무대를 하룻밤이라도 팀사회가 좀 해서 견고하게 해 놓기 위해서 이 제자를 바라보는 이 가슴은 다르지요.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르죠. 제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사로 제자 담으라 그래. 제자 제자 근데 교인이 많아. 교인과 제자 차이가 뭐냐 교인은 왔다 갔다 해 기분 나빠가 많아 기분 나빠가 떠나 기분 나빠 이거 다 제자 아니에요 이건 다 교인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제자는 죽기 살기로 따르는 게 제자예요. 스승이 좀 잘못해도 이해하고 스승이 잘못해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아멘 그게 제자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가 없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느 날 뭐 담임 복사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있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제자가 되어있지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제자가 되어있지 한 성경학자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세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돌에 맞을 때 바울이 이 세대반 죽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바울이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루스타에서 돌에 맞았을 때 그 현장에 디무더가 있었어요 세대반의 순교가 바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성박으로 끌려 나가 내치는 그 모습을 디무더가 보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무더우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비역과 이고니온과 루스도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무더에게 너희 다 내가 보았지 않았냐 그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지요 바울이 2차 성교 여행을 하면서 디무데를 먼저 샀던 이유는 디무더에게 확실하게 은약이 전달되고 복음의 동력자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디무더은 성교에 아주 적합한 네노트였지요 왜냐하면 디무더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 헬라인이었는데 요즘으로 표현하면 TCK입니다 TCK 서드 컬트 키드라인데 우리말로 하면 제3문화 아이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성교하면 두 가지 이상의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을 경험하고 자라지요 언어를 두 개 이상 쓴다니까요 헬라 말 유대말 왜 어머니 통해서 아버지 통해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언어와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진 뿌리 체지를 대면 뭐요 이 아이들은 성교의 큰 자원이 돼요 성교사들이 왜 성교의 큰 열매를 못 메고 제자가 안 세워주느냐 말을 잘 못해요 언어를 잘 못해요 그 나라 말을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은 그 나라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는 같은 거예요 언어와 문화 같다는 말은 이 사상이 이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남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 우리 김철은 목사람이 남미 성교사로 갔을 때 멕시코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진거를 운전도자들에게 자진거를 사라고 차가 없으니까 자진거라도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단위 목사 다 먹어버렸어 열대값인가 줬는데 알고보니까 줬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받았대 왜 안 줬나 이해가 안 됐던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남미 사람들 들어가면 끝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죠 그 나라 문화가 그 나라 문화가 그 나라 사상이 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우리 초대 일대 성교사들 다 문이죠 사실은 그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이제 제대로 성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언어가 되니까 언어가 된다 문화가 되고 그 나라 사람 됐다는 거죠 본문 2제를 보면 디무대를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무대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요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거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요 선한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인정받죠 선한 영향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의 칭찬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싫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걸 약간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은요 하나님 알아주면 대체 뭐 사람 필요 없어 그걸 또라이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신앙상에서 평균상에서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주위를 보면 알아요 주위에서 보면 여러분을 칭찬하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참 밥은 잘 사는데요 밥 사면 매우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칭찬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하늘에서 매우면 땅에서 매우면 하늘에 매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려요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 칭찬받게 할 수 없어서 네 그래서 옛날에 장로를 뽑을 때는요 그냥 칠판 딱 갖다 놓고 종이 장난하죠 무기명입니다 그냥 장로 투표합니다 뽑으세요 3분의 2 나와야 돼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안 해갖고는 안 씁니다 이름을 하나님 인정받고 사람 인정받고 사람 인정받고 에이 쟤 인거 쟤 안 돼 설 리가 없지요 3분의 2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재직 중에서 재직 5천명이 3천명이다 그러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2천명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섰다가 돼야 나오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에서 막 인정받아 나오겠냐고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하나님 장로 세우는 거요 여러분 지금 중직자 시대에 장로 세우는 거니까 왜 세운지도 잘 몰라 여러분 투표하면 한 명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리 다 해소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해야지 없어서 칭찬받아야지 뒷무대가 그랬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입으로 복음 복음 해도요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 성김 이 복음 체질 안 되면 절대로 역사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래요 워낙 복음 공동체가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 다 깨어지고 정말 전도가 뛰어지고 3일 쪽 구성해서 한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보아줘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가슴이 내가 위에서 볼 때 아 저분 참 영혼 사랑해 저분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뭐 그냥 뭔지 모르게 도전이 돼 기도하고 시켜야 되겠고 헌신해야 되겠고 전도해야 되겠고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 아멘 아멘 디무대가 이렇게 칭찬받은 삶 영적 영향이 입을 삶을 사주셨던 바탕이 뭐냐 은약 교육이 잘 돼 있었어요 보면 일제를 독특하게 디무대의 어머니는 그냥 유대여자를 하지 않았어요 믿는 유대여자 그랬어요 믿는 유대여자 디무대 우서 1장 5제를 보면 얼마나 은약 교육을 잘 시켰는지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윤에게 소개했더니 너 속에도 되는 줄 확신하느라 외할머니부터 시작했어 그 어머니부터 시작했어 그 확인이 너 속에도 되고 확인되어진다 얼마나 은약 교육이 잘 됐던지 은약 전달 확실하게 됐지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없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헬랑이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요 어머니가 중요하면 어머니 아버지들 헛방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영향 거의 100% 보면 돼요 100% 우리 아버지는 못해 진앙입니다 장노 아들이요 우리 어머니랑 8살 혼자 예수를 처음 믿었다니까 어떻게 시집갔나 하니까 예수 믿는 집이라서 시집 무종 갔다는 거요 가보니까 폐병 환자라 아버지가 그 집 그때는 폐병이 굉장히 그 형들 다 죽었어요 누나도 전두산 대면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가 뱀이랑 있는 거 다 잡아먹을데 그 당시 여름이고 겨울이고 몸에 이거 벌벌했다고 워낙 주스먹고 살아남으려고 잘생기고 얼굴이 하얗길래 잘생길래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하나 보고 갔는 거요 그런데 실제 역량은 우리 어머니가 다 입혔어요 기도 헌신 예배 주일 성성 칼같이 그냥 우리 어머니의 성격이 불칼이에요 불칼 그냥 다른 건 다 양보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주일에 어겼다 어길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헌금을 떼먹었다 상상도다 한 놈이 동전치게 하다가 덜 죽이라 주일에 헌금은 주일에 아침에 돈을 나눠줘 헌금 나눠줍니다 용돈이나 없는데 주일날만 줘요 그래 한 놈이 그걸 가지고 동전치게 하다가 걸려가고 반 죽었어요 와 시청각교육 안차고 우리 쫙 안차놔 야 이놈아 이 도둑놈아 어떻게 하나님 돈을 네가 떼먹어 하나님 돈을 내가 죽을라고 완전했는지 어떻게 이런게 내 속에 나왔지 빵 당신의 가슴을 치우면 우리 어머니 덩치게 이래요 출렁출렁 아 저렇게 헌금을 떼먹으면 저렇게 되구나 어머니 영격 영양 다 기도하시고 성경책을 보면요 은퇴하시고 집에 계실 때 숲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고 성경이 정말 두들두들해 성경 읽다가 눈물이 너무 떨어져가 성경 장마다 전부 눈물이 떨어져가 다 이렇게 굳어져요 은약전달 이 렘드 대회를 뭐 행사했다 뭐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은약전달하고 있냐 그리고 바울은 뒤보도 우사 3장 14절 10절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망과 바리감과 의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약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각인뿔이 체질화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우리는 뭐 선하게 안 살고 싶습니까 안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은약을 올바로 전달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시험으로 렘너드 운동을 힘차게 펼쳐 나가자 렘너드 운동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라는 분이 부의 미래에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무용지식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어서 설모가 있는 유용한 지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무용지식이 되어 소멸된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설데없는 지식이 된다 무용지식 최상지식이 그렇지요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가 있어요 최상지식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푸른 말이고 꽃전시지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말씀은 어찌나 오늘의 영원토록 6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나 아담이 한 말씀이나 이 디보드에게 한 말씀이 지금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나의 인생에 망대가 되는 삶은 다릅니다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수년 쓰십니다 해도 뻥이야 내용에 들어가보면 말씀 포럼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상식과 지식은 엄청 비도가 되고 세상 뉴스 정치 뭐 거품 토하듯이 말하는데 영적 대화 들어가면 뻥이야 아무 할 말이 없어 그게 뭐요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조옵사사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조옵사사 기도하세요 내 마음도 안 됩니다 영적 모든 신도들 특별히 모든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면서 2, 3절 치유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순되는 삶이에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냐마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밀어라 사도 바울은 제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대무대를 데리고 다음 성교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대무대에게 먼저 할레를 덮읍니다 할레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유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할레는 구원과 연결이 돼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중요한 교리 논쟁이 나옵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레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리세파 중에서 보험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율법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할레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레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가지고 본부 간거지요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보험을 준겼더니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로 보험을 준겼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의 뭘 부어주심을 보았다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거 보았다 할레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는 거 보았다 할레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교리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거기서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레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리 행위나 일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절대 아닌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할레를 강요하지 말라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뒷무대에게 왜 할레를 지금 받으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아직 보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보험을 증거를 가야 되겠는데 이 대상이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런 바울의 영적 흐름이 계속되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우상에 바친 재물에 대해서도 갈등합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 소를 바쳤는데 그 소 바친 데 그걸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장사꾼들이 가져와가지고 재물 들인 고기는 싸단 말이에요 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는 걸 가지고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한 그것을 갈래 어떻게 먹냐 그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먹는 거 이거 제사 들여가지고 들었다고 해서 파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죄 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드린 제사를 먹느냐 하니까 비판 안 받겠어요 먹지 마라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 이해 못할 거야 먹지 마라 맥주 한잔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지마 전도회 여러분 아시겠어요 도대체 초신자 왔는데 그런 보고서를 봤다니까요 전도회라고 또 참석했는데 앉자고 회의하더니 밥 먹더니 꽉 먹기를 확 마시더래 놀라 충격받고 시험 들었대 어디 교회 가면 그거 없는 줄 아는데 지금 알콜을 하도 싫어가지고 지금 교회 왔는데 또 마시더래 남녀 전도회 남녀 전도회 1연어 빼고 전남 전도회 여러분 소신자 왔다 하지 마세요 바울도 안 했어요 아멘 믿음이 약한 자 시험 들까 싶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할레를 받게 하는 건 바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바울은요 이런 말에서 고대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하고 율법하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하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맞추었어요 약한 자의 사람 또 약한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랬어요 할 수 있음을 했어도 못하는 사람은 다 같이 못하고 왜 그랬습니까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코자 함이라 그 영혼을 구원하게 포커스가 거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향해 수 있다 디무드에게 한례를 받으려 한 것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화할 때 이것이 그치는 일이 될까 싶어서 이게 놀댕이 될까 싶어서 이런 바울의 복음의 유익을 우선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해요 디무드에게 각인된 겁니다 디무드 다 알아요 다 알았는데 우리 스승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어느 정도입니까 소변 볼 때마다 스승 바울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뒤모습법 배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랩노트들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아요 영계 모든 승부를 항상 복음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엘리트 복음의 엘리트 이 시대에 영계 서밋 기노하 서밋 기능 서밋 누구에게나 서밋은 뭐요 답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답을 주고 흔들리는 사람 답을 주고 서밋 망대 아멘 서밋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양용하시기를 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유행을 함께한 뒤모데는 마게뚜야 복음하에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대산루까지 사유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이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함께 복음도 했고 제3차 선교 유행을 바울과 함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양을 할 때 함께 또 동의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인 뒤모데 후설을 설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뒤모데는 바울의 순교 이후 에베소에서 이제 감독을 지내다가 도메티우스 황제에 박해 때 순교했습니다 뒤모데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삶이란 뜻이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제자 뒤모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제자 정은주 제자 이름 이름 시작 제자 한 번 더 제자 제자 자기 이름 쓰세요 여러분이 그렇기도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 정은주입니다 아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이 시대의 2, 3, 7 나라로 오청살리는 성교여정에 정말 기념비적 발자치를 남기는 그러한 증거의 길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막연한 기독교인 아니고 교인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여 주옵사사 날마다 나중심 물질중심 해당 성공적인 완전히 유혹에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항상 언약 전달하는 자로 복음의 중요성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로 신용 희망 이후로 불가능 이렇게 이끈한 아침 이후로 를